안녕하십니까 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페이지 226페이지 법률행의 부관이죠. 1번 조건부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조건은 법률행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의 부관이다. 맞는 질문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는 조건은 효력에 관한 문제다. 법률행의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효력에 관한 문제죠. 따라서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긴다는 말은 맞지만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의가 성립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불확실한 거죠. 만약에 장래 발생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기한이 되는 거죠. 2번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의 동기에 불강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의 부관으로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다시 말하면 어떤 의사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돼야 의미가 있는 거죠. 자, 3번입니다. 일단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지 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정지 조건인 거죠. 따라서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현재 효과가 없다, 무효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뭐가 되냐면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지 조건임이 입증이 되면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하냐면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다투는 자가 정지 조건임을 입증하게 되고요. 자, 이에 말해서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가 생기죠? 효과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정지 조건이 성취됐음은 누가 입증하냐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게 되는 거죠. 이거 잘못 공부하게 되면 거꾸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3번 보시면 정지 조건부 채권 양도에 있어서 정지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정지 조건이 성취되었음은 누가 입증하냐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입증 책임은 채권 양도 효력을 저지하려는 자, 부정하는 자에게 있다는 지면은 X가 되고요. 답은 먼저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매매가 무효라면 무엇도 무효가 되죠?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매매가 무효라면 등기가 무효가 되니까 매매가 무효인 순간 을에서 갑으로 먹어요? 소유권이 복귀가 되겠죠.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매매가 해제 조건부 거래에서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됐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면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무효가 되겠죠. 따라서 4번, 해제 조건부 증률에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매매면 매도인에게 복귀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입니다. 어떠한 법률 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죠. 정지조건이란 사실이 입증이 되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정지조건이면 누가 입증하냐면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다투는 자가 입증하니까 5번 다시 읽어볼까요? 어떠한 법률 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그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네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2번입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1번 해제 조건이 뭔가요? 조건이 정치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 해제 조건이니까 1번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비로소 뭐가 되냐면 이행지체가 돼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가 원칙이냐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별말 없다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하게 되면 즉시 변제를 청구해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가 되는 거죠? 이행지체가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만약에 기한이익 상실 사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이행지체가 된다면 이걸 우리가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뭐가 되냐면 예외예요. 따라서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 되려면 특별히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특약을 해야 비로소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 되거든요. 따라서 2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자, 우리가 법률의 부관에 대해서 반드시 시험 문제가 나올 텐데요. 꼭 암기해 드릴 게 있는 거죠. 뭐냐면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입니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고요.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고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고 불정무,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3번을 보시면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뭐죠? 불능조건이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볼게요. 3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곳을 볼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3번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기정조, 기회무, 불정무, 불회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 그럼 저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이건 뭐가 돼요? 기한이 되고요. 물론 언제 죽을지는 결정된 것이 아니니까 이게 뭐가 되죠? 불확정 기한이 되는 거죠. 물론 제가 죽으면 이행기한이 도래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실종되는 바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우리 반대는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곳을 볼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5번, 상계는요. 단독형입니다. 따라서 조건도 붙일 수 없고 기한도 붙일 수 없고요. 특히 상계는 소고표가 있기 때문에 없던 경우에도 기한을 붙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5번, 상계의사 표시에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 X고요. 오른곳은 3번인데 3번은 신경 쓰지 마시고 나머지 분들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1번, 조건부 권리도 기한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한부 권리는 일반 규정에 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고요. 2번,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는 상대방이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2번, 조건 있는 법률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출이나 생길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 하지 못한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입니다. 자, 기한 도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기한 도래 효과를 소급시킬 수는 없어요. 이에 말해서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3번,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지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를 소급하게 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4번, 맞는 질문이죠. 왜요? 시기가 뭐냐?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것이 시기니까요. 답은 5번입니다. 자, 어떤 취이냐면 조건이 반사회적이 있으면 무효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 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되거든요. 따라서 5번,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는 증여계약이죠. 자, 조건이 반사회적입니다. 따라서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도 반사회적인 것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은 무효이므로 그 증여계약은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4번입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종기의 개념이네요.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종기고요. 2번,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지는 못하니까 2번도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거예요. 그러면 성취됐다. 무슨 조건이죠? 기성 조건이죠.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기정조, 기해무가 떠올라야 되죠.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기해무, 무효니까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는 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반복적인 질문이고 5번, 조건의 성취리나의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합격하면 1억 주겠다고 얘기해놓고 시험복복에 방해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합격됐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일단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 해제 조건이니까 건축허가 신청이 불호되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물론 뭐죠? 해제 조건이 되겠죠. 2번,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죠? 기, 해, 무. 조건이 법률장심이 성취한 것인 경우 때에는 기성 조건이죠.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기, 해, 무. 그 법률에게는 무효로 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약혼 예물의 수수입니다. 일단 약혼 예물을 주게 되면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다만 약혼을 했지만 혼인하지 않는다면,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그 증역의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표적인 해제 조건이 되겠죠. 따라서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와 그 표시가 요구되고요. 답은 5번이죠.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왜요? 조건이 반사해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니까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X가 되는 거죠. 자, 6번입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률행위라만 묶여진 거죠. 자, 그러면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째, 가족법상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지, 혼인 이런 것들은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음번 상속의 포기, 시의번 상계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자, 다만 예외가 있는데 단독행위라 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는다면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고요. 단독행위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라면 조건을 붙이는 게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미음번 유중이나 비읍번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지만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다음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넘겨져가지고 7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해제 조건이 뭐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2번, 조건부 권리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요.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2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해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X, 처분할 수도 있고 상속도 되고요. 보존도 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죠. 답은 뭐죠? 2번이네요. 3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정지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므로 이에 와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 입증 책임이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고요. 5번, 정지조건이면 효과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정지조건이면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다투는 자가 입증하는 것입니까? 5번도 맞는 질문이죠. 8번입니다.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입니다. 자, 신의칙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언제요? 예를 들어서 네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고 해놓고 시험 보러 가는 날 보지 못하게 감금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감금당한 사람은 합격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언제 주장할 수 있냐면 그날 당장 합격됐음을 주장하면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1억을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의칙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되어야 비로소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거든요. 1번 보시면 조건의 성취를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취를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 성취를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아니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답은 아니냐.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자 2번입니다.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요. 기성 조건이죠. 기.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기해 무. 무효여하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이라고 X네요. 정지 조건이면 기정조 조건 없는 법률행이니까 정지 조건이면 그 법률 무효로 한다. X죠. 앞뒤가 뒤바뀌어 있네요. 답은 2번이네요. 3번 조건부 권리 처분할 수 있고요. 보존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4번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으니까 4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조건이 반사해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이 전체가 다 무효가 됩니다. 자 9번입니다. 조건부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나열된 거죠. ㄱ 조건은 뭐냐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건데 조건은 뭐에 관한 문제죠 효과에 관한 문제죠. 따라서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여부를 X입니다. 효력여부죠. 성립여부가 아니라 효력여부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정보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의 부관이다. 성립여부가 아니라 효력여부입니다. X입니다. ㄷ ㄷ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불정무 그 법률이 무효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불해조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맞는 질문이죠. ㄷ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기정조 조건 없는 법률이 되니까 그 법률이 무효가 되고 ㄷ ㄷ ㄷ ㄷ 약권예물의 수술은 대표적인 해제조건이니까 ㄷ ㄷ ㄷ 자, 기역.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자, 권리를 양도했다는 이유로 법정 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 되죠? 취소권자가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니므로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취소의사표시는 양수인에게 아, 그게 아니구나. 양수인에게 하이한나 X입니다. 일단 법정 추인 다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이제 뭡니까? 취소의 상대방이죠.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했더니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줬어요. 만약에 갑이 이 매매계약을 사기였던 이유로 취소하고자 한다면 그 취소의 상대방은 원래 법률의 상대방이죠. 현재 권리자인 병이 아니에요. 따라서 양수인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므로 기역본은 X가 되네요. 자, 니은번입니다. 자, 기한은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만 기한입니다. 또 기한이 있어야 무엇도 있을 수 있냐면 기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니은번 보시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죠. 그러면 임차인이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불확실한 것이니까 이것은 기한이 아니라 조건이죠. 기한이 없다면 무엇도 있을 수 없냐면 조건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니은번 아니, 기한이 없다면 기간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니은번 임대차 계약의 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맞는 질문이죠. 니은번은 맞네요. 디귿번, 조건이 반사해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이기 때문에 디귿번 X고요. 리을번, 통정어휘표시에서 은닉행위는 유효죠. 따라서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 맞는 질문에 따라서 오는 것은 니은, 리을 해가지고 4번이 답이네요. 11번입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정조, 기성조건의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하고 기해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이 답입니다. 왜요? 약혼, 예물의 수술은 대표적인 해제조건이니까 정지조건으로 하는 증여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을 무효해요. 조건이 불법이다,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이기 때문에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상당한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돈을 빌려주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기간을 연정해 주면서 올해 주택관리사 시험을 보면 갚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말 그대로 시험을 안 보면 안 갚아도 되는 거라면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이것은 불확실한 것입니까? 뭐가 되는 거죠?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시험 보면 변제라는 의미를 시험 볼 때까지 갚으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서 시험이 보든 안 보든 시험 보기라는 날이 지나게 되면 갚아야 되는 것이라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기한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계속 보시면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시험을 봤을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은 것이 확정된 때에도 시험을 안 봤을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뭐로 봅니까? 기한으로 볼 테니까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을 보아야 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됐다는 이유로 매매가 무효가 되면 등기는 무효가 되니까 의리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자동으로 감액에 복귀하겠죠. 5번 해제 조건부 증여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비소급적으로 복귀된다. 맞는 질문에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이런 문제 좀 길죠. 판례를 모아 놓은 거니까 길더라도 짜증 내지 마시고 좀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를 모두 고른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무상인 행위는 채무자만 기한의 이익고요. 유상인 경우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무상임치계약은 꼼꼬로 물건을 보관하는 계약은 예외적으로 채권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무상임치계약의 채권자는 누구냐면 임치인인 거죠. 그 다음에 대차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우리가 대차라고 하고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가 있죠. 빌려준 사람을 우리가 대주라고 하고요. 빌린 사람을 차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대주를 채권자로 바꾸면 되고요. 차주를 채무자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기역, 사용대차는 무상이죠. 따라서 채무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사용대차의 차주, 기한의 이익이 있네요. 2번, 임대차는 유상이죠. 채권자, 채무자 모두 기한의 이익이 있죠. 따라서 임대차에서 임차인 기한의 이익이 있네요. 디귿번, 무상임치의 수치인, 자, 무승임치는 채권자인 임치만 기한의 이익이 있고 수치인은 기한의 이익이 없으므로 디귿은 아니죠. 1번, 이자 없는 소비대차, 무상이죠. 채무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죠. 따라서 차주, 기한의 이익이 있고요. 미음번,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차주, 유상이죠. 유상이면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습니까?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차주, 물론 기한의 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만 빼고 다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기한의 이익 하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은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종합니다. 왜요?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해서 얻는 이익이거든요. 만약에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인 것이 원칙이겠죠. 따라서 읽어봅니다. 기한의 이익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법률관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의미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조심할 것은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3번, 다른, 2번,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원칙적으로 법률관계 성질에 따라 결정이 될 거고요. 4번, 채무자, 아, 3번, 다른 약정이 없을 경우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유하해 존재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5, 4번, 채무자가 자신이 설정한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자, 기한의 이익 상실을 한번 더 정리해 볼까요? 첫째,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지문이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을 시켰을 때. 세 번째, 채무자가 파산한 때. 다섯 번째, 약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5번, 기한이 일정한 당사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자유롭게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끝까지는 맞아요. 자, 유상이어서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상이어서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의 이익을 자유롭게 포기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포기는 소규표를 갖는다. X죠. 포기는 소규표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5번이 X고, 5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1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1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